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최성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도 좀 장이 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장 보시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14% 15% 가까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12.3%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닥도 많이 빠졌고요 오늘만 뭐 순수하게 3.46% 어 뭐 꽉 찬 은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거래량도 좀 외국인들이랑 좀 투 개인들의 투명이 좀 많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지금 뭐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공포를 느끼고 계시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뭐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뭐 달러라든지 금 이런 걸로 해지를 좀 해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든든한 그런 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어 제 생각에는 저 환율도 오늘 보시면은 1197원까지 올랐고요 어 외국인 이탈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약간 약간 매수 저가 매수에 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개인들은 좀 파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조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오른 종목이 거의 없을 거고요 이렇게 조정 줄 때 좋은 종목을 담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금 비중 70%까지 늘렸다가 이번 조정 때 한 20% 정도 써서 좀 우량주 위주로 해서 좀 담았고요 어 항상 현금 비중 25% 이상은 이런 조정 대비해서 마련해 두는 게 좀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어 한섬이라는 계절 그 소비에 강한 종목 이렇게 가져왔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이제 5만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고 어 최근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받을 시에 사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섬 같은 경우에는 코트 같은 계절 의류 상품 판매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 두시면 내년 3월 이내로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뭐 39,000원에 뭐 지금 지금 가격도 괜찮고요 한 38,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기간이라든지 외인들도 이제 추후에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에 이제 2분기 매출이 어 좀 정통적으로 좀 한성 같은 경우에는 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2분기 매출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3분기 매출도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이렇게 조정 줄 때 매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고요 현금비중 잘 확보하셔서 매수하시는 전략 이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돈 버는 주식투자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유튜브 멤버십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혜택을 월 1회 12만원으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